안녕하세요 여러분, 패션 뷰티 크리에이터 끼오르르르 퀴양입니다. 패션의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나마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센스있는 스타일링을 공유하려고 이렇게 또 카메라를 켰는데요. 오늘의 실패없는 패션 꿀팁! 그것은 바로 톤온톤 코디! 일단 많이들 아시겠지만 옷을 입을 때 컬러 매치가 너무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께 많이 추천해드리는 컬러 선정의 코디입니다. 동일한 색상의 밝고 어둡게 변화를 주어서 매치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빨강, 분홍, 연분홍과 같이 어둡고 진한 색에서 밝고 연한 색으로 동일한 컬러에서 그라데이션으로 매치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톤온톤 코디는 아무래도 동일한 색상의 컬러 분위기 때문에 색이 어울리지 않다거나 그래서 조합하는데 실패할 확률은 확실히 적겠죠? 게다가 깔끔하고 자연스럽고 고급스러운 이미지 그리고 안정감과 묘한 통일감 그리고 키도 커 보이는 효과를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미니멀한 스타일, 레이어드 룩, 컬러는 제한되었지만 정말 아기자기하고 다양한 디테일들을 살려서 유니크한 룩을 또 연출하는데 아주아주 효과적인 거 다들 아시죠? 그럼 지금부터 이 톤온톤 코디를 할 때 조금 더 센스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퀴양이 여러분들께 공유하고 싶은 스타일링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채널 고정!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먼저 여러분들께 여섯 가지 방법을 나열한 뒤에 퀴양이 코디한 룩을 함께 보시면서 참고하면서 또 이야기를 나누면 더욱더 이해가 쉽겠죠? 먼저 첫 번째, 같은 컬러군 중에 상의는 밝게 그리고 하의는 어둡게 명도 차이를 준다. 두 번째, 골드와 브라운의 만남은 고급 그 자체다. 세 번째, 소재의 다양성을 이용해서 톤온톤 코디의 재미를 즐겨라. 네 번째, 벨트나 가방 등으로 포인트를 주면 정말 짜릿 그 자체다. 다섯 번째, 옷에 있는 프린팅이나 패턴에 있는 컬러를 추출해서 톤온톤 코디에 적용시키면 분위기와 센스가 업그레이드 된다. 여섯 번째, 화이트, 블랙, 그레이 또는 베이지나 크림화이트와 같은 그런 뉴트럴 컬러, 무채색을 이용해서 안정감을 준다. 네, 그럼 지금부터 퀴양이한 패션 코디를 함께 감상하면서 빛깔나고 뒤집어주고 아주 센스 만점인 톤온톤 코디 방법 함께 보시죠. 첫 번째 룩인데요. 1번, 3번, 5번, 6번. 이렇게 4개의 코디 방법이 적용이 되었는데요. 그린 컬러를 메인으로 잡아서 톤온톤 코디한 룩입니다. 일단 아주 가장 기본적인 톤온톤 코디의 정석이죠. 동일한 컬러군에서 상의는 밝게 그리고 하의는 좀 더 어둡게 코디하는 방법인데요. 밑에 보다 위에를 좀 더 밝은 톤으로 코디하면요. 시선이 위쪽으로 쏠려서 저같이 키가 작으신 분들도 훨씬 덜 작아보이는 효과를 볼 뿐더러 프린팅이 또 위에 상의에 있어가지고 시선이 더욱 더 위로 쏠리겠죠. 다음은 3번, 패션에서도 빠질 수 없는 게 텍스탈 이 소재 부분에 있잖아요. 와이드핏 에코레더 소재의 팬츠와 일반적인 면제질의 슬리브리스가 만난 톤온톤 코디라서요. 조금은 심심해 보일 수도 있겠다 싶은 분위기를 확 없애주었죠. 이런 식으로 소재의 다양성을 이용한 톤온톤 코디는 너무나도 매력적이다. 다음은 5번입니다. 매력적이고 이국적인 프린팅의 상의인데요. 사실 앞뒤 뒤집어 입었습니다. 이렇게 입으면 또 기분이 좋거든요. 상의 자체가 통일감과 안정감 있는 톤온톤 그래픽의 프린팅인데 어두운 딥그린 컬러를 추출해서 같은 딥한 그린 컬러의 팬츠를 선택했습니다. 확실히 통일감, 안정감 있는, 실패 없는 톤온톤 코디를 만들어주었죠. 다음은 6번 코디 방법인데요. 상의와 하의 자체로서는 톤온톤 코디하기 쉽지만 벨트나 신발, 가방과 같은 액세서리 제품들은 컬러별로 모두 구입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죠. 역시나 무채색인 블랙을 선택해서 안정감과 딥그린의 이 무드에 맞춰진 분위기를 연출해주었습니다. 또 나아가서 톤온톤이나 톤인톤 모두 무채색이 들어가면 안정감이 훨씬 더 들고요. 덜 촌스러워지고 또 분위기 또한 잡을 수가 있어요. 톤온톤 코디를 하고 싶은데 너무 깔맞춤 느낌이 들어서 좀 부담이 된다거나 꺼려하시는 분들께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방법입니다. 네, 두 번째 룩은요. 1번과 6번의 코디 방법을 이용한 룩인데요. 소라색을 메인으로 코디한 룩입니다. 왠지 뭔가 포카리스마트가 떠오른 듯한 아주 청렴한 느낌과 비교적 깨끗하고 깔끔, 심플하게 코디를 한 룩인데요. 이렇게 무지 와이셔츠나 무지 슬랙스와 같은 솔리드 룩의 톤온톤 코디 같은 경우는요. 개인적으로 알게 모르게 디테일이 조금은 숨어있는 아이템으로 코디해주는 걸 선호하는 편입니다. 보기와 같이 평소 일반적인 와이셔츠에 비해 와이드 칼라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셔츠죠. 그리고 팔찌와 이어커프 두 개씩이나 착용을 했고요. 러프하고 볼드한 반지를 껴주는 등 심플하지만 이 액세서리, 자파 등으로 포인트를 준다면 더욱더 재미있는 코디가 탄생할 수 있겠죠. 네, 또 이건 선택 사항인데요. 차가운 계열 색상의 톤온톤 코디인 만큼 이 액세서리, 금속 재질의 선택도 골드보단 더욱더 차가운 계열의 성질을 띄고 있는 실버를 선택해서 스타일링을 해주었습니다. 네, 세번째 룩입니다. 뉴트럴 브라운 계열 컬러의 톤온톤 코디인데요. 1번, 2번, 3번, 4번의 코디 방법을 적용한 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번의 코디 방법의 적용에 힘입어서 2번의 코디 방법을 아주 잘 보여주는 룩입니다. 같은 컬러군의 브라운과 골드 소재가 만나게 되면요. 확실히 컬러 매치적으로 실패가 없을 뿐더러 블링블링하고 고급스러운 골드 메탈 재질의 이 브라운 컬러 자체가 밑바탕으로 깔아주기 때문에 덧없이 편안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이미지 또는 아이템에 따라서 유니크하게 아주 재미있는 코디까지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유니크하고 재미있는 코디 표현을 좋아하기 때문에 조금은 볼드하고 디테일이 있는 목걸이, 팔찌, 반지 등의 액세서리를 해주었고요. 특히 목걸이를 통해서 좀 더 시선을 상의쪽으로 끌어주는 코디를 적용해줬어요. 조금 더 단순하고 미니멀리즘한 코디를 좋아하신다면 심플한 골드 액세서리 한 두개만 해주면 좋겠죠. 그리고 또 3번과 4번의 코디 방법과 같이 뉴트럴 브라운 컬러에 에나멜 소재 레더 미니백을 겸해서요. 포인트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줬죠. 이와 같이 이 액세서리의 사용, 소재와 같은 텍스타일의 재미를 더한 톤온톤 코디는 매력 끝 자체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룩입니다. 3번과 6번의 적용을 취한게 아주 잘 보이는 룩이죠. 보다시피 핑크 컬러 자체만으로도 존재감이 있고 기분을 새롭게 하는 컬러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핑크색 코디를 할 때는 톤온톤 코디를 주로 즐겨 입는 편입니다. 바지의 소재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텐데 바지는 데님입니다. 가장 강력한 데님의 컬러인 블루에서도 연청, 진청, 돌청 등 다양하게 있듯이 요즘에는 이렇게 아예 다른 컬러감이 들어간 데님 아이템도 굉장히 많은데요. 핑크색 데님 팬츠에 면 소재, 상의, 그리고 벨트까지 정말 기분이 좋아지는 컬러가 아닐 수가 없다. 신발까지 핑크로 신하지만 너무 핑크인간, 그 깔맞춤 느낌이 날 것 같아서 여섯번째 코디 방법을 적용해서요. 역시 블랙 슈즈를 신어줘서 블랙핑크 느낌을 살려서 범람한 듯한 핑크의 색감을 한단계 정리해주는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핑크톤으로 입고 밖에 나가면 되게 많이들 쳐다보시더라구요. 기분 좋아요? 다섯번째 룩입니다. 펄어처. 1번, 3번, 5번, 6번이 적용된 톤온톤 코디입니다. 아직까지 열기가 식지 않은 이 타이다이 프린팅에서 컬러를 추출 데님 소재와 함께 매치시킨 코디인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다양하고 재미있는 프린팅이나 소재 중에 이 타이다이라는 기법 여기에서 특히 톤온톤 컬러군으로 장식된 이 타이다이 상의와 결합한 톤온톤 코디라고 말씀드리면 좋겠네요. 이 타이다이의 매력이 뭔가 자유로운 느낌과 동시에 이 영하고 뭔가 스트릿한 느낌이 많이 들어가서 오리지널 블루 자체의 대명사죠. 그리고 그중에서도 어느정도는 루즈하고 와이드한 핏의 팬츠와 함께 코디하는게 영 기분이 좋더라구요. 이 타이다이라는 기법 특성상 어떻게 보면 좀 과한 느낌이 들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컬러의 통일감과 안정감 또한 느껴지는 재미있고 개구쟁이 같은 톤온톤 코디를 해보았어요. 여섯번째 룩입니다. 4번과 6번이 적용된 룩인데요. 특히 이번 룩에는 이 4번과 6번이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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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하게 표현되고 있는 코디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모스 그린 컬러의 중점을 맞춘 톤온톤 코디에서 무채색이 블랙, 화이트, 그리고 실버 소재의 그레이까지 합을 맞추어서 포인트를 아주 제대로 주고 있는데요. 이 4번과 6번 코디 방법을 동시에 드러내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톤온톤 코디를 할 때 있어서 무채색을 또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안정감을 주거나 혹은 강한 포인트를 줄 수가 있는데요. 무채색을 역으로 이용해서 명도차가 큰 지브라 벨트가 포인트를 제대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 룩에서는 6번의 방법이지만 무채색을 이용해서 안정감이 아닌 포인트를 줬다는 겁니다. 또한 실버 메탈 소재가 아기자기하게 들어갈 미니백을 들고 있기 때문에 3번의 코디 방법도 나지막하게 엿볼 수 있는 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룩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컬러 중에 하나죠. 네온 그린 컬러를 이용한 톤온톤 룩입니다. 하지만 여섯 번째 코디 방법을 이용해서 정말 톡톡 튀는 컬러인 네온 그린 자체를 이 그레이라는 무채색이 어느 정도는 강하게 눌러서 중화시키고 있는 모습이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너무너무너무 튀고 싶은 컬러의 옷을 입고 싶은데 어떻게 입어야 할지 모르겠을 때는 블랙, 그레이, 화이트 또는 크림 화이트나 베이지 이런 컬러 중에 하나로 아주 무게감 있게 코디해줘도 튀는 컬러 때문에 실패하는 룩이 아닌 튀는 컬러 때문에 스타일을 더욱더 완성시키는 룩이 탄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인생 한 번뿐인데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은 입어보고 싶은 튀는 색깔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아주 잘 적용을 해주면 부담 없이 그리고 무리 없이 스타일링에 성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쨍한 색감의 옷을 더 이상 옷장 속에 묵혀지지 마세요. 무채색과 함께 활용하세요 여러분. 여덟 번째 룩입니다. 바지가 아주 예술이죠? 지난 쇼핑하울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바로 그 바지입니다. 1번, 3번, 4번, 6번의 코디 방법을 적용시킨 룩입니다. 그중에 3번의 성향이 아주 많이 실린 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룩의 경우는 톤온톤도 톤온톤이지만 이 PVC라는 소재 자체를 가장 선두주자 메인으로 둔 스타일링이죠. 다양한 브랜드에서 PVC 소재 아이템을 만들곤 하잖아요. 그리고 한 번쯤은 수화도 해보고 싶잖아요. PVC 소재 자체가 굉장히 튀는 소재이기 때문에 이 PVC 아이템을 입거나 들고 싶은데 너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께는 톤온톤 코디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1번과 같은 코디 방법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바지가 굉장히 튀죠. 왜냐하면 바지의 소재가 막강하거든요. 4번과 6번의 코디 방법을 사용함에 있어서 블랙으로 안정감과 통일감으로 마무리를 준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튀게 입을 때는 중화감도 중요하지만 유니크한 느낌, 그냥 아예 유니크한 느낌으로 가자라는 주의가 있어서 가방이나 벨트를 선정할 때 컬러감으로는 통일감, 안정감을 주지만 가방 쉐입 자체에서 주는 또 다른 유니크한 매력을 덤해버리는 거죠. 전반적으로 낮고 무거운 톤온톤 색채 안에서 독특한 매력을 담은 시도를 한 코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홉 번째 룩입니다. 점점 톤온톤 코디 난이도가 올라가곤 하죠. 5번과 6번의 성향이 강한 코디 방법입니다. 이 룩의 경우는요. 코디의 시초가 바지였거든요. 바지를 보시게 되면 크림 화이트 바탕에 뮤트톤의 민트 그린 컬러의 패턴이 올라가 있어요. 좀 튀는 패턴이긴 한데 5번 코디 방법과 같이 프린팅 또는 패턴의 컬러를 추출해서 톤온톤 코디로 적용시킨 스타일링이라고 할 수가 있죠. 바지의 패턴이 강하고 자잘해서 튀지만 그 컬러 자체를 추출해서 이 솔리드 무지의 와이셔츠로 눌러버린 거죠. 크림 화이트 베이지색을 띄고 있는 벨트 그리고 팬츠 속에 들어간 패턴의 바탕색 신발의 선택으로 6번 코디 방법을 통해 녹여내고 있습니다. 무채색이 함께 들어간 디테일이 강한 패턴의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입어야 할지 모르겠다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께 참고해서 추천해드리고 싶은 코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패턴은 강하지만 컬러의 선택으로 톤온톤 스타일링이 매력적이고 독특하게 연출 가능하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10번째 룩입니다. 2번, 3번, 4번, 5번의 코디 방법이 모두 동원된 톤온톤 코디입니다. 세번째 룩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역시 두번째와 같은 코디 방법으로 같은 컬러군의 브라운과 골드 액세서리 소재가 만나게 되면서 블링블링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업그레이드 시켜줌과 동시에 저는 목걸이에 이 조개껍데기의 모티브까지 올려서 좀 더 유니크한 느낌을 참가해 보았어요. 보다시피 비비안 유스튜드의 가방과의 조합에서 또 보여주는 매력이 이 브라운 계열의 패턴 추출, 골드 소재의 디테일과 그리고 가죽과 패브릭의 만남 등으로 3번, 4번, 5번 코디 방법이 결합된 톤온톤 멋스러운 매력을 상승시켜주고 있습니다. 10번째 룩 또한 한없이 절제된 컬러군 속에서 다양한 소재의 만남, 컬러 추출의 코디 방법으로 자유롭고 새로운 느낌과 동시에 시원한 느낌의 톤온톤 코디를 완성해 보았습니다. 살짝 노출도 조금 해봤어요. 여름이잖아요. 즐겨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여러분? 패션에 있어서 중요한 건 사실 자신감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큐영의 코디와 함께 더불어서 톤온톤 코디 정말 아주 기가를 하고 센스있게 자라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어떤 룩이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댓글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룩을 남겨주세요. 알겠죠? 그리고 또 다양한 뷰티, 패션, 꿀팁, 다양한 재미있는 영상 가지고 올 테니까요. 좋아요, 구독하기 구독 부탁드릴게요. 또 보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알겠죠? 그러면 또 우리 재미있는 영상으로 만나요. 여러분 모두 안녕! 구독자 여러분 사랑해요.